자 그러면 일단 녹화부터 켜 놓고 가봅시다 테스트는 일단 켜 놓는 것까지만 진작에 다 됐어요 그래서 켜는 것부터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 옛날에 2를 언급 됐었던 그게 있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길로 갔더라구요 갑자기? 일단 불부터 좀 끄고 어두운 게임을 하면은 불을 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픽 엄청 좋아졌네 복도가 되게 난리가 났는데 빈 슬롯 어 이거 야 마우스로는 못쓰네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움직여요 옵션 게임 카메라 감독 얘네도 컨트롤러를 저기 최적화를 시킨건가 조작을 오마이 수사님 어서오세요 네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 같은거는 크게 볼게 없기 때문에 낮아도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제가 몇번 했어요 리메이크도 했었고 어 난이도는 어려움을 하면은 이 퍼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깨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말고 보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요소를 좀 풀어나가야 될 그게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화이트데이 2하고 에피소드 1이라고 스팀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건가 봐 나중에 에피소드 2 올라오고 3나 그런가 봐요 근데 22,000원에 에피소드 1? 분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2,000원 분량을 할까? 아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옛날에 이제 cd게임 나왔어요 cd게임이 한창 유행일때 그때 나왔던 게임이에요 원래 화이트데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학교라는 미궁이라는 부제목을 해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게임이죠 국산 게임이야 심지어 근데 이제 그 cd게임이 유명하면서 동시에 불법복제 cd가 또 판을 치는 시국이었다 보니까 어 불행하게 이 회사도 어 이 게임의 수익이 온전치가 못해가지고 좀 좋지 못한 엔딩이 되었는데 몇 년 뒤에 이게 이제 리메이크가 됐었어요 모바일로 모바일로 리메이크가 됐다가 호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또 스팀에서 그리고 콘솔에서 리메이크 버전이 또 나오게 됐었죠 스팀에 어 리메이크는 있는데 오리지널 버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리지널 버전은 아마 어둠의 경로로 받아야 받을 수 있을 거고 리메이크 버전이라도 그 스팀에서 아직 팔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흥미가 있으시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구매해서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요소가 좀 살짝 살짝씩 바뀌긴 했어요 해보니까 그래도 뭐 원작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피만 조금 좋아진 거 빼고는 뭐 어색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새로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뭐 찾아야 되는 요소가 좀 복잡했었는데 그게 좀 단순해졌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가 나왔네요 벌써 나온 지 한참 됐던 거 같은데 네이버가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저도 2는 그 트레일러 또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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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미래 걸려 미래일 건데 정신 안 차리냐 어 어 뭐야 밤에 뭐 했길래 자냐 야 너 야동 받지 아이 갑자기 뭔 소리야 또 이건 아 무슨 소리 아 얘 얼굴 빨개지는 거 봐 꼬레 남자라고 이거 그거 편의점 공포 게임 생각난다 이거 장성태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 어디? 어젯밤에 연두고에서 난리가 났대 연두고가 건지 알아 연두고가 건지 알아 전학굴지 얼마 안된 학생이 학교를 뒤집어 놨다나 이따 일 끝나고 연두고등학교로 와 이미 졸업한 것을 왜? 어 졸업생이야? 밝혀낼 거야 예전에 그 사건 암튼 안 오기만 해 죽는다 어 그 상품이야 거 아 이건 외상으로 달아줘 야 저 양아치네 저거 cctv로 보면 완전 범죄자 아니냐? cctv로 보면 완전 범죄자인데? 잠성태 안오기냐? 아 이걸 못 본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데? 어이 멈춰 야 이거 뭐야 경찰 맞아 이거? 아 아 멈추는 개뿔 멈출거면 왜 왔겠냐? 어 아 깜짝이야 장성태 들어와 있었네 왔네 안오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걱정되긴 했나봐 그 그런거 아니야 담배 훔친거 받으러 왔어 어쨌든 왔으니 봐준다 잘 못해 흠흠 불이 났었나봐 내가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 네, 그렇죠. 경찰 왔네. 어? 야, 분리됐어. 야, 이렇게. 아, 그럼 내가 장성태야? 아, 참, 이거. 감도가 좀 높은데? 잠시만요. 게임, 카메라 감도 한 4 정도 하고. 잠시만, 된 거 맞아? 아, 그래도 무, 무, 많이 가벼운데? 마우스에서 낮추자, 이거. 어, 됐어. 다시 돌아온 학교. 강당을 조사하자. 아이템, 문서. 아이템 칸이 있네. 가방을 열지는 않네. 허허. 저기, 파란색이. 오. 이거 안내방송에서 나오는, 어? 쟤가 성아인가? 김성아? 일단 가기 전에 이것부터 줍자. 갈 수 있나? 못 가네. 어, 못 가. 자. 얘한테 먼저 가봐야 되겠는데. 없어지는구만. 잠시만요. 채팅창 잠시만 옮길게요. 이거 분리가 되나? 채팅창 분리한다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냐, 이거? 잠시만, 이거. 새로 거침하면 돌아오나? 어, 씨. 안 나오는데? 잠깐만. 어허, 이거 어디서 불러오지? 이거 누르면 되나? 채팅. 방송. 잠시만요. 내가 지금 채팅이 안 보여. 큰일 났다. 이거 왜 없어진 거야, 도대체? 아, 내가 이래서 트위치를 할 줄 몰라. 아, 내가 이래서 트위치를 할 줄 몰라. 아.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채팅. 채팅창이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냐? 난리 났네. 아, 레이아웃. 아, 레이아웃. 잠깐만. 방송관리자 패널 편집. 패널 편집. 아, 기본값 최기화 있네. 기본값 초기화. 어, 됐다. 초기화 돌아왔다. 좋았어. 이렇게 하고. 세이브. 세이브 체인지? 오케이. 아,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네. 팝업창으로 보기. 아, 그래. 이거지. 이렇게 하고. 옆쪽 모니터에다 좀 크게 하자.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네. 화면이 좀 어두운데. 지금 이거 정상입니다. 네. 좀 보시죠. 이게 살짝. 밝기가 좀 올라와 있긴 한데. 나도 안 보여. 이게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좀 들어갈 길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안으로. 뒤로. 강당 뒤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게. 여기가 2가 나왔네요. 이거 진짜. 되게 오랜만에 한 거 같아. 초등학생 때에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 얘는 못하고. 여기였나 저기였나를 통해서 아마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뛰는 키도 있고. 체력 제한도 있나? 어, 뭐야. 똑같은 데로 돌아왔네. 어, 이거 문인가봐.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밝기를 좀 더 올려야겠는데. 밝기가 없나요? 밝아지긴 했는데. 뭐지? 이러면 또 어두워지는 말이야? 일단 최대로 해볼게요. 네, 맞아요. 주인공이래요. 졸업생. 자, 그러면 여기에 문이. 이게 지금 문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거. 여기에 뭔가가 뜨는 거 보면. 어. 맞는 열쇠가 필요하다. 아, 알려주네. 맞는 열쇠가 필요하다. 이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네. 달리기와 앉기. 쉬프트랑 컨트롤을 통해서 앉거나 달릴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는 저기에게 발격대왕률이 줄어듭니다. 오래 달리게 되면 스테미나 부족. 와, 스테미나 있네. 자. 지도 M을 통해 현재 위치와 학교의 구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무한 곳에 따라 지도의 색상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어. 야, 친절해. 내가 간 곳이랑 안 간 곳을 표시해줄 수도 있어. 기계 제어실. 와, 이거 지도 다 열려있네. 1층, 2층. 야, 그대로다 이거. 맵 구조는 똑같은 거 같아요, 일단. 자전거부도 있었네. 서거 열람실 자료 검색시. 야. 소강당. 보자 한번. 미연시 글쎄요. 미연시일까? 일단 주인공이, 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자기 학교 친구인가? 근데 학교 친구한테, 담배를 뜯겨가지고. 사라고 적혀있는 증거 마커다. 뒷면에 한자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다. 금! 여기도 열쇠가 필요하고. 네. 아, 네. 말씀하세요. 학교 친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걔한테 이제, 팔고 있는 담배를 또 외상값으로 뜯겨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외상값. 근데 지금 둘이 떨어졌어. 아, 게임 방송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저도 해보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원래 데드스페이스랑, 호그와트 입학을 좀, 할 계획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게, 이 발표 소식이 올라와가지고, 여긴 아예 못가네. 플래시. R? 왜 R이야? F는 아니야? 아... 어두운 적, 지역을 밝힐 수 있지만, 저그량이 비치면, 발각되어 있어. 오케이. R. 야, 씨. 이걸 진작에 알려줬어야지. 우리 어두워서 혼났잖아. 그럼 좀 낮출까? 오. 아, 안 됐어. 안 됐어. 스페이스바가 적용인데, 적용이 안 되나? 비트 후원 버튼. 아, 제가 그, 트위치, 시청하, 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유튜브를 했다가, 지금, 있어가지고, 트위치로 와서, 방송을 하게 된 거라서, 네.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때 세팅을 한번 공부를 해서, 미리 해놓겠습니다. 네. 그때 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관의 쪽지. 현장을 수습하던 중, 물수가 새겨진 팔각형 나무패를 발견했다. 어제 분명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없었다. 어? 누군가 불이 꺼진 뒤, 가져다 놓았을까 생각했다. 자세히 살펴버려, 지워들었을 때,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 돌아보니, 화상을 심하게 입은 여자가,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무패를 달라는 듯, 손을 내밀어 천천히 다가왔다. 너무 놀라, 나무패를 떨고 왔다. 떨어진 나무패는, 네 조각으로 쪼개진 뒤,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여자도,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그 여자는 불귀신이었을까? 이거 원, 해보신 분들은 알죠? 예, 누군지. 강당에서 불타는 여자니까, 대충 누구신지 아실겁니다. 여기 1번, 물수, 1이라고 적혀있는 증거 맞거다. 뒷면에 한자를 지운 흔적이 남아있다. 어, 흔한 고미님 안녕하세요. 야, 비밀번호가 한자야. 어지럽네. 일단, 세금자랑, 물수자 찾았죠. 현장조사일지. 어, 연두고교당, 강당, 2001년 3월 4일. 와, 22, 22년전이야. 22년전. 이 때면 내가 몇살이냐? 22년전? 증거번호판 배치 현황. 1번은 강당기계제어실압. 2번은 영사실압. 3번은 2층 철근구조물압. 4번은 1층 좌측 복도압. 음미아줌마 별명이야? 뭐였지? 나 기억이 안나. 하하. 어, 기억이 안나. 강당기계제어실. 영사실. 일단 3번, 4번은 찾은거 같은데. 강당기계제어실. 영사실. 쌍칼스워드마스터. 하하. 어, 그거 난데? 내가 이도류를 좀 치는데 내가. 어, 나랑 좀 좀. 떠갖고 졌었죠. 거짓말. 기계제어실. 아, 이거구나. 기계제어실이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인벤토리 어떻게 보냐? 어. 영사실. 아, 이거 키가 헷갈려. 마우스가 안, 마우스가 안 나오고. 이게 그, 뭐지? 컨트롤러로 조작하는 그런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평가 안 좋대요? 하나는 던지고, 하나는 첫 키만은 들고 달려. 아, 맞죠. 그렇죠. 어. 철군 구조물 앞이랑 영사실 안 본건가보다. 이게 영사실인가? 아닌데? 내가 1층을, 지금 여기가 1층이지? 영사실. 아, 그 안에 있는 거다. 이거. 야, 근데 여기 완전. 어, 효과음이고요. 던전 됐는데? 그, 소울류 게임들에 나오는. 그런 완전 던전 시기를 해버렸는데, 학교가? 위치 알려주네. 위치 알려주네. 이거도. 아, 엘셀가 필요하고요. 알려주기는 알려주네, 위치를. 아! 이거 조각이다. 희민이 뒷철이요. 희민이 뒷철이요. 희민이 뒷철이요. 희민이 뒷철이요. 맞아. 챕터 두 개나 더 남아있는데,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수의 조각. 네 조각으로 나눠진 수의 한 조각이다. 야, 그게 진짜 오래됐다. 하긴 한 20년 됐는데, 뭐 이정도면 뭐. 오래될 만 더하지. 아니, 근데. 이게, 얘네. 이 희민이라는 애들이랑 없어지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이게? 쪽지, 쪽지에 힌트가 있을까? 소방관의 쪽지. 아, 날짜는 안 나오네요. 지금 이 날짜를 보면은. 2001년인데, 이게 아마 동시간대일걸요? 동시간대. 기계 돌아가는 소리야. 아, 여기. 아, 얘네가 아까 오프닝 때, 그 뭐지? 새로 전학 온 신입이, 신입 전학생이 어제 학교를 뒤집어 놨다 그랬잖아. 어제가. 그러면은. 그게 발렌타인, 아, 화이트데이지. 화이트데이 3월 14일이니까, 오늘이 15일 아닐까? 그러니까, 어, 맞아요. 탈출하고 다음. 그러니까. 오늘이 그 다음날 같아. 15일. 3월 15일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았네요? 하나 더 찾았고. 금. 금. 아, 이거 아까 본거네. 에이씨. 나머지 두 개가, 이 철골 구조물이랑 영사실인데, 이걸 어디로 가야 열쇠를 찾지? 열쇠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건 뭐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열쇠를 찾아야 된대요, 열쇠. 여기는 못 갈 것 같은데. 어.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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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을 좀 뒤져봐야겠다. 아, 체험판은 아니고, 일단 정식으로 나온 건 맞아요. 정식으로 나온 건 맞는데, 이제 에스피소드별로, 발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투쓰리 중에, 원만 지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목. 어, 잠깐만. 그럼 나머지 하나는, 화 아니야? 이거 저기로 지나갈 수 있나? 아, 여깄네. 화 맞네. 화수목금. 어, 한 번 보자. 화대 1에서 성화 왜 죽었는지 잘 안 나오잖아요. 이는 그 내용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어. 우리는 지금, 이 게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한참, 몇 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다는, 트릴러가 공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투가, 나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 근데, 이게 에피소드 원투쓰리로, 나눠져가지고, 원만 지금 공개가 된 상태에서, 발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스토리는 또 뭐 어떻게 된 시점인지, 그리고 뭐, 얘네가 뭐,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를 해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돈 맛을 봤구나. 그렇긴 한데, 일단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어요. 손놀이가 원래는 이 화이트데이 제작사인데, 손놀이가, 그 리메이크까지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작사가, 이거를 만드는 걸로 담당을 했거든요. 일단은, 화수목금, 한번 열어봅시다. 그쵸, 성화를 불태워 죽였다는 것만 알지. 여기 아니지. 소용이 언니, 나용이가 저기 잖아요. 그 귀신, 여기서 이제, 귀신이 나온대라고 했던, 그 저기, 소문. 그쵸, 화, 수, 목금. 이거 아니야? 아니면 순서가 다른가? 아, 1, 2, 3, 4, 1, 2, 3, 4 순서인가 봐. 1, 2, 3, 4 순서. 그거 다시 보자. 아, 이거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게, 갈 텅쇼로 하고 있는데? 아하, 아이고. 답답해서 참아주세요. 이, 화이트를,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1번이 수호. 1번이 수호. 아이고. 마우스가 왜 나왔지? 네. 지연이, 그 안경 쓴 여자 있죠? 안경 쓴 여자 있죠? 안경 쓴 여자 있죠? 안경 쓴 여자 있죠? 걔는 소영이 친구. 성하, 성하랑 나영이가 이제, 언니 쪽이거든요? 3번이, 화. 키가 익숙지가 않아 이거. 3번이, 3번이, 목화. 목, 목, 목 다음에 화. 목화. 목이랑 화. 우리는 모두 친구 삐까삐까? 하하. 걔네는 산에서 드래거 때리고 딩그릴건데, 우리는 학교에서, 불래거 뒤지고. 하하. 목화. 다. 됐다. 열어. 야, 이거 아직도 돌아가네? 아니, 이거를. 이거 돌려가지고 불 끄고 그러지 않았나? 어, 열쇠. 열쇠. 영사실 열쇠. 일단 지금 스태미너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게임에서. 근데, 어, 언제쯤 스태미너가. 이게 헉헉거리나 얘가? 열쇠를 썼고. 프레시. 아, 못써 이거? 이 아이씨. 이게 더 범위가 클텐데. 아, 이거 너무하다. 조금만 더 올리자, 우리. 무섭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요. 공포게임하면, 공포게임이 아니고서, 어두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방에 불을 꺼야될 정도로 지금 못 보거든요. 신문 스크랩. 3월 13일 밤에, 연두고등학교 강당에서 화제화. 아, 13일이야? 오늘이 14일인가 그러면?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 아줌마죠.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항상 학교 주변을 배회해왔으며,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여성과 방화의 관련성에 염두를 두고,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한편 연두고등학교는 3년 전에도, 가정실습실의 화제로 인해, 여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누가 문 닫았어? 지금 나와. 누구야? 누가 문 닫았어? 지금. 조각 하나 찾았고요. 공구통 왠지 쓸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네. 그러면은, 13일 저녁부터 새벽 동안에 이게, 사건이 벌어지고, 어, 그날 아침에 이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나봐요. 화이트제이 전날 학교가서 자리에 두고 하래요. 그쵸? 예, 전날부터, 전날 저녁에 갔으니까, 그 저녁부터 새벽 동안 이제, 이, 사단이 나고, 주인공이 탈출했을 때가 이제, 해 떴으니까, 새벽 아침 그 정도 돼 있겠죠. 문 누가 닫은 거야 이거? 혼나고 싶냐? 어? 감히 이, 데드맨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아? 몇 자리 한번 제대로 알아봐 줄까? 잠깐만, 우리 근데 저기서 뭐 얻었냐? 조각을 얻었고, 조각 얻고? 이거 뭐야? 좌측복도 열쇠. 아, 주름 잡으면 못생겨요. 하하하. 이쪽이겠지? 좌측복도. 오케이. 아, 이거 힘들어. 야, 마우스 좀 쓰게 해주라. 방향키로 움직여야 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 게임 너무 불친절한데. 이건, 이건 못 열어? 아, 원래 화이스데이는 이거 양문으로 여는 거 아니었나? 저런 철문은 한쪽만 열었었나고? 갑자기 노래가 나온다고? 나 이거 뭐 줍는 건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얘는 왜 이래? 여긴 안 열리고. 한번 보자. 한쪽이야? 아, 철문은 한쪽인가 봐. 그러면. 얘는 아예 못 열고. 얘가 나영인가 봐. 열쇠. 강남 복도 열쇠. 은근히 좀 찾기 쉽게 해놨네. 이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좀 빠르게 하는 건가? 아니요. 음미 아줌마는 아니고. 일단은 교복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머리가 길거든요. 여기였냐? 이건, 이건 아닌가? 강당 복도. 잠깐만. 어... 강당 복도. 여기 어디인가? 게임이 너무 logic. 슬슬 불친절해지는데? 튜토리엄 안 할ова 불친절한 게임? 아, 여기네. 화제가 났는데 이걸 잠겨, 삼꼬 놨어? 야... 오랜만에 보는 구도다. 크으유... 야아C 그러니까 제대로 불태워놨는데? 사운드로 알려주는 엔진 그만 울어 자식아 야 장성태 너 이씨 엎드려 사다리를 지금 이 새끼 유격 한번 갔다 와야겠네 이거 사다리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냐 저게 문이 아닌가? 이거 문인데? 자아 길이 없어졌어요 뭔가 진행이 되겠지 그러면? 아니면 이걸 조합하나? 어 조합 됐네? 오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뭔가 제한이 좀 생겼어요 이건 뭐야? 이건 뭔데? 프레스인가? 이거 밀어올리나 이렇게? 아 밀어올리네 유아프레스네 저거 어 오우 오우 쉿 야 얘도 공범이야 얘도 공범이야 이거 사건 현장 이거 다 망쳐놨네 이 새끼 이거 야 이거 너도 이민이랑 다를거 없어 자식아 이거 너도 공범이야 이거 너도 공범이야 이거 그 사람은 착시 현상이라 생각되지만 대원들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은 낮지만 모두들 불에 탄 여자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증언 때문에 더욱더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면 이거는 그 아줌마가 아니거든요 이거 뭐지? 누구야? 또 다른 여자가 나왔나? 그니까 그 사람이 한복 입었나봐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성불했어 야 나 귀신 이겼다 집에 가자 누구세요? 어 2차 성불 안녕 어 2차 성불 또 올거야? 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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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수고하고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거 3차 성불 아 그 스위패 조각 이거 달라고 했던 애가 얘가 와봐 수진아 정수진 보자 체력이 떨어지면 자연회복을 시작합니다 추격상황에서는 자연회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부러 체력 떨궈놨네 참 아주 일부러 깜놀려서 집어넣어갖고 체력 떨궈라고 지금 어? 이 나쁜놈들 해리포터 아니냐고? 문이 고정돼있다 이런 아이씨 딱 봐도 이거죠 뭐야? 안 받아지는데? 여기는 못가고 뭐 뭐 안되는데? 연출인가봐 어? 전화번호 보여 야 97년도 1월이야 97년도 1월? 사랑과 꿈을 키우는 연두고등학교 생긴건 안 무서웠는데 소리가 무서웠다 어 학교에 공진지원 아직도 있나요? 없어졌겠지? 야 이거 비누터는거 난 이거 나는 이거까진 몰라 이정도로 오래된 적은 아니라서 사랑의 대화함 음 열쇠 사라진 수진을 찾자 문 열어? 아 잠겨있네 자 아 이거 그 어? 잠깐만 체육창고 사진부 산악부 이거 여기 거기인데? 이거 거기잖아 저기서부터 쭉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딱 여기 뭐 뜨잖아요 대화창 아무것도 없다 하고 뒤에 딱 돌아보면은 구웅 하면서 나영이 귀신 나오고 거기네 야 근데 이게 이게 쟤놈은 왜 저렇게 됐냐 사건 생겼다고 지금 가지 말라고 불꽤 표시된거야 저거? 못쓰게되면 저렇게 변하나요? 체육창고 아 마스터킴 어렵네 사진부 어 갈 수 있어 야 야 니네 뭘 찍는거냐 괴담 수첩 오컬트 동호회 작성 꿈속에서 나 난 꿈속에서 난 오가 소강.. 뭐야 얘 왜 이래? 꿈속에서 나는 소강당 한복판에 서있었어 그리고 스탠드홀드 어... 이거 어차피 여기서 나온 귀신들 얘기하는 걸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뭐 만날 거니까 심령사진 어 잠깐만 아 뭐야 이거 터치패드 살아있니 설마? 잠시만요 어 됐나보다 잠시만 다시 보자 소이의 다이어리 소이의 다이어리 어 연두고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정치범 수용소로 쓰이던 곳이다던가 지어졌던 처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수상한 병원이었다던가 뭔 좀 그만 닫아라 이씨 누구야 이거 일회용카메라 쪽지 수연아 우리 사진부에 있는 캐비닛은 왜 항상 잠겨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난 항상 궁금했었어 선생님한테 물어도 선생님은 건들지 말라고만 했잖아 캐비닛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대체 어디 있을까 서문에는 본관 1층 본관 1의 1층 여자 화장실에 가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내 거긴 이제 어제 환풍구 공사하지 않았던가? 그쵸? 음 음 음 와 카세트 플레이어 쉿 쉿 나 옛날에 저거 들으면서 저걸로 노래 들으면서 잠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사진부 공지 사진부원들에게 알립니다 최근 체육창고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체육창고와 사진부 간의 벽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 그래? 또한 해당 사건으로 학교 안팎이 소란스러운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기자로부터 취재를 받아 학교 내부의 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듯 응원하지 마시고 한간에 소문을 신경쓰느라 학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학생이 참겠냐? 옆 학교까지 막 소문나가지고 야 우리 학교 어제 불났대? 어 야 강당 못쓰게 됐어 좋겠어? 이라고 턱이 안좋아서 귀신 많이 나오나? 수위 휴가졌나보네 그런가? 수위 나올때가 아직 안되지 않았을까? 신입 환영회 새로 들어올 신입 부원들을 위해 우리 동아리 공용 캐비닛에 자물쇠에 비인 번호를 적어둔다 하지만 그냥 알려줄 순 없으니 사진 부원이라면 사진 속에 정답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도록 추신 자물쇠에 그려진 상형 붙자는 해와 나무와 달이다 해와 나무와 달? 사진을 봐라 뭐 눌러서 대는건 없을 것 같고 해외 나무 달 개수네 이 이 둘둘둘인데 아니면 여기 뭐 숫자같은게 써있나? 비밀번호 한번 보자 일단 얘는 아니고? 해와 나무와 달 둘둘둘 같은데? 아마 개수 같을거거든요 이건 아니고 아 여기도 있네 이건 뭐야? 이거 학교 풍경인데? 얘는 아니고? 잠깐만 해가 해 이거 하나로 치나? 해가 1 이건 해냐 다리냐? 이게 1 2 그럼 이거 2 2로 치고 2 3 4 5 2 5 2 5 2 같은데 2 5 2 2 5 2 아 흔한 거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2 5 2 오케이 국사책 나 공부하라고? 아 1학년 10반 책꼬지에 사용할 수 있는 국사책이다 잠깐만 여기 뭐 있을거란 말이야 회전이 되는데 뭐 없니? 확대도 안되고 K-H 저거 뭐 있을거다 저거 K-H 나 국사책을 썼었던가?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는 지금 없고 아이 서랍도 못 열어네 에이 뭐야 이게 이런 틈에 막 그 뭐야 분필이랑 그런것도 있고 막 담배값이 있었는데 화장실에는 불도 안켜져 아 가자 아 뭐 아 뭐 됐다 불도 안켜져 에이 뭐 씨 뭐 불라쓴이 어쩔수 없는건가? 난 서랍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건 확인이 됐고 쌍안경도 안되고 어 열쇠 의견 투고함 열쇠 아까 그 저기 뭐 복도에 있던 그건가? 너희 새끼 방금 너 문 닫을라 그랬지 어? 어? 이벤트다 너 그래 누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와보니까 한나영이 있더라 한나영이라면 맞아 우리가 이해한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혼자 목매고 죽은 애 말이야 날 왜 부른거지? 저 뒤에 그 식물이 보이는데? 어쩌면 성하의 죽음에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성하랑 나영이는 친했잖아 글쎄 넌 궁금하지도 않아 성하가 왜 죽었는지 말이야 아 그 비밀을 푸는가 보다 이번작에서 자신을 안다는게 두려운거 아니고? 실망이다 장성태 넌 너 알아서 해 난 계속 알아볼테니까 그럼 집에 가자 집에가서 트위치 봐야돼 우리 어? 유튜버를 보든 트위치 보든 해야돼 야 이거 이거 리메이크 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이거 오리지널에는 없거든요 이거 오리지널에는 그 여기 2층 뭐 여기 몇항이면 몇번 이 반에서 이게 있었는데 리메이크 된 버전에서는 이 복도에 이렇게 몇개씩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져가지고 끄는 시스템인데 리메이크 이후로 됐네 머리귀신 소리나요? 머리귀신 근데 지금 난이도해서 안나올걸? 어려움으로 가야 나올걸요? 수도꼭지 잠그기 생활화 오오 야 이시 이시간 야 아니 이시점에는 이게 없지않았나? 이런거 없었을거 같은데 내가 옛날에 학교다니면서 이런걸 본적이 없는데 이시때는 오 오? 어? 어? 야 이거 거울 다 깨져있어 이거 그거 안되나봐 여기 뒤에 나오는 그 귀신 변기도 다 막혀있고 뭐지? 뭔 소리야? 어디나는 소리야 이거? 여기? 이거야? 뒤에 나오는 귀신은 본투라고? 저거 뭐지 콘센트인가? 여긴 문 부숴났네 야 이거 뭐 적당히 좀 올라타지 그래 여긴 안 열리고 어? 그럼 청수도고함인가 보다 콘센트 원래 여기였나 여기였나 그 분필 아니면은 담배값이 있었는데 화장실 문은 더 옛날 문이 된거 같다? 사다리는 쓸 수 없을거 같고 이런게 생겼네 스트레칭 체조 가정통신문 3월 중 행사 행사 항세야 뭐 있니? 토일이 뭐야 토일이 입학식을 해? 야 니네 제정신이냐? 아 그건 너무했다 저 귀신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착하네 내가 문 싹 다 열어놓은거 다 닫아주는데 비상구 업무보고 뒤에 나오는 귀신이 뭐지? 문 닫아줘 교무주임 시설관리 부서 3층 셔터문에 자물쇠를 열던 도중 열쇠가 부러졌음 따라서 3층 셔터문을 열기 위해선 자물쇠를 절단해야 함 시설관리 부서에서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새로이 사용할 자물쇠를 구해주기 바람 흠 시설관리 부서를 가면 열수가 있겠죠 셔터문이면은 이거일거거든요 얘가 지금 잠겼다는 소린데 아니네? 다다 오오 오오오 삼성슬리퍼드 제대로 꺾어놨네 그냥 야 이 샤프심 오랜만이다 이거 우리 학교가면 전황밖에 안 썼는데 여기 여기 귀신 깜놀아는 이스타일거 안 나오나? 어? 뭐야? 어.. 의견투고함 열쇠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열쇠 써야되나봐 여기는 귀신이 귀신이 이스타일거 여기 있을까? 와 방석까지 놔준 디테일 부서 셔터문은 1층 처음에 들어올 때 금은 아닌가? 아 그런가? 아 이유민이 처음에 몰래 들어와갖고 저기 못나가게 된 금은인가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내발소린가? 내발소리네? 아 여긴 또 안 돼 좌측통행 잘 지키기 어? 야 좌측통행 체로 세로 저.. 뭐지? 몇 년 전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 이때 때는 좌측 통행을 우리 하지도 않았거든 좌측 통행이 아마 나 고등학생 때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는 계속 우측 통행이었거든요 어 이거 아니겠구나 체육교사 이준식 3월 7일 절단기를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육창고에 있는 절단기를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창고의 절단기 근데 못 들어가잖아 어차피 체육창고 어 못 들어가 아니면 어 열려있네 아 이거 못 들어가지 참 어차피 못 들어가고 그 의견 수납함이 어 여기다 괴담수첩이 있어 여기? 왜 왜 이게 여기지? 친구 사이인 A와 B는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었다 어는 화해하자며 방과 후에 가정실습지에서 기다리겠다 하지만 A는 가지 않았고 그날 밤 가정실습지에서 화재가 났다 B양을 사망했고 그 후 A는 양심의 가책이 시달렸고 결국 학교에서 목매던진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 후 학교에서 종종 A양이 목매던 여자네 그거 요 창문은 어디서 아마 보일거거든요? 근데 이게 괴담에 나왔다는거면 아마 구현이 될건데 이스터익으로 어? 아니면 여기? 아니야 그건 나영인데 뭔 소리야 자꾸 근데 지금 우리 그 저 반대쪽으로 가는 복도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 아 그렇게 될려나? 아 이걸 못가면 여기를 가라는 소리 같은데 지금 여기가 몇층이냐? 2층 아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절단기를 내 생각엔 찾아야될 것 같애 열쇠하고 아 이걸 이겨놨네 여기에 절단기가 반납되지 않아서 어딘가에 있을거고 어 3층 셔터문의 자물쇠를 지금 절단을 해야되니까 절단기를 찾아서 저거를 잘라내는 것 같은데 1층 가볼까 음 뭐야 이거 괴담 또 있어 지하실 괴담 너 그 얘기 들었어? 우리 학교에 지하실이 있다는 얘기 말이야 아주 오래전에 일이라서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모양이지만 원래 연두구가 있던 자리에는 병원이 있었대 그리고 그 지하실에는 그 병원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득실하다는 소문이 있어 어쩌다 잘못 들어가기다로 하면 살아돌아야 할 수 없다나? 믿거나 말거나지만 왠지 선택하지 않아? 어? 그래? 응 가볼 수 있으면 좋겠네 보자 여긴 뭐 없고 그냥 환널에 봐도 뭐가 딱 보여 이 아이템이 있나 없나 어? 누구지? 지금 묶여있는 거 보면은 이거 일단 실체거든요 일단 이쪽부터 좀 보고 잠깐만 여기가 가정실수실인가? 맞는 것 같은데 가사실 맞네 야 그러면은 여기네 이 시민이 들어와서 갇힌 데가 여기네 시작한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네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성하를 만나고 그런 연출은 여전하구나 음 나도 같이 도와줄까? 음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야 이걸 따라 들어가네 뭐 아니구나 열쇠를 얻었대 기계 실습실의 열쇠 이름을 바꿔서 적어놓으니까 이건 뭐지 그냥 갈 순 있구나 의견 투고함 열쇠 잠겼나 보다 아닌데 잠겼네? 뭐야 이거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자물쇠는 없는데 이벤트성인가? 시계 퍼즐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저쪽에서 누가 콩콩거렸거든요 지금 열심히 옮기는 소리 들린다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게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지 그래 다 옮겼어? 다 옮겼니? 어 뭐가 툭했어 가자마자 또 급습해가지고 이 W2 연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타당탕탕한 소리 뭐야? 근데 뭐 건드린 것도 없는데? 보자 불을 먹힌다는 게 좀 그렇다 캐비닛에서 탄 소린가? 이거 왜 안 챙겨 저 귀신이면 이걸로 조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주인공아? 아 천둥 소리구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말 안 해주면 문 안 열 거예요 누구세요? 나 진짜 안 열어준다? 뭐 안 눌리는데? 뭐해? 오 갔어 아니 뭐야? 그럼 지 혼자 여기 들어갔다는 거잖아? 어떻게 갔니? 손도 발도 묶여 있는데 사진부 비밀 캐비닛 열 수 있 야 드디어 나머지 하늘을 열 수 있는 건가? 아이씨 근데 또 2층까지 또 올라가야 돼 아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좀 사리겠습니다 이쯤에 또 봉구가 올 수도 있어 뭐 어차피 스토리 상으로 등장을 한 번 하긴 하겠지만 몸 사려서 나쁠 건 없지 열어주세요 뭐야? 벽을 이렇게 허물었어? 야 체육식을 치간표 야 체육창고 이렇게 됐네 야 케비닛이 안 열리고 옛날에 저기서 뭐 가져갔었는데 괴담? 문옥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산골에서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전등이 터졌고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갔고 폭격이 예정된 밤 문옥은 아이를 데리고 뒷단 동굴에 몸을 숨겼다 그녀가 잠깐 잠에 빠진 사이 품속에 있던 아이가 없어졌다 문옥은 사람들 만류에도 동굴을 뛰쳐나가 아이를 찾으러 다녔다 한참 아이의 이름을 목라 부르던 그녀는 폭격기에 소위탄에 휩싸여 화염 속에서 끔찍하게 사망했다 이 여자가 그러면? 왠지 이 분위기를 배경을 보면은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저인데 어 절단기 어허 좋아 이것도 절단기 아니야 근데? 아 빠따네 가보자 어디를 쬐야되나 아니면 그냥 자물쇠 잠겨있는데 다 쬐 수 있는 거 아니야? 자물쇠 아 성우적용이 아예 안되네 아냐 제가 그 절단기기가 하나 더 있는 거 같아 보였는데 빻다 했어요 빻다가 두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를 내가 절단기라고 봤어 아 이게 문이 안 닦이네 야이 불편하게 이런 컨트롤이 필요하단 말이야 가자 옥상에 인가요 여기가? 물 좀 아이고 아까 친구랑 아트박스 좀 가서 라면 국물 티백을 좀 사왔는데 2리터짜리 물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가져왔거든요 아 가져왔대 사왔어요 어 이벤트다 자 무전소리? 야 경찰이 왔네 어 야 디테일한데? 무전소리 들려 야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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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되나? 계속 올라오는데? 야 무슨 소리 들려 뭐 어떻게 숨으라고 설명도 안 해주는데? 아니 일단 걸린 것 같진 않아 우리 배경화만 끌까 그냥? 사플이 안 되는데 아예 끄진 않고 그냥 확 낮출게요 사플이 안 되니까 야 무슨 디테일이 되게 좋네 제작사 나와 제작자 나와 멋있어 제작자 나와 쟤 지금 뭐하고 있어 저 새끼 지금 저기서 꿀 빨고 있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저게 왜 그래 하아 아우 이새끼 이거 참 내 싱컨을 또 보여줘야겠구만 음 근데 쟤 이속이 좀 빠른 것 같은데? 여보 음 못 때렸죠 문 닫았나? 문 닫았나? 저 문 안 닫.. 아 닫았다 아이씨 일단 튀자 하하하하 어 문 안 열린다 어 문 안 열린다 뭐 누구랑 같이 있냐 이러는데 무전으로? 어디로 가야돼 이거? 어디로 가야돼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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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랫소리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짤랑짤랑이 아니라 그냥 무선소리로 어그르를 더 키웠네 일단 저 소리가 안들때까지 대기를 타자 상황을 모르니까 좀 사려야돼 이 새끼 무전기 꺼어놓은거 아니겠지? 내 생각에는 지금 이 공폭기 무서운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들이 화이트데이 도전을 했다가 이 문 열려있는 것들 이 시스템이 알아서 닫아주는거 보고 그거 봐가지고 놀랄거 같애 100% 증발했나? 여기도 증발하는 시스템이 있나? 어 걸어가는 소리 들리는데? 일단 열어놓자 흠 저기로 갔나? 이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답답한게 지 갈 길을 가는 것만 계속 쳐다봐 뒤를 봐야되는데 여기였죠? 아까 딴 데가? 아씨 얘 위에 있다 나 들켰니? 왔네 왔네 하하하하 에이 에이 씨 이게 소리가 좀 미세해가지고 그냥 스피커로 플레이하면 좀 힘들 것 같애 안 들려요 잘 그러니까 뭔가 쫓기기만 쫓기고 재미없는 것 같은데 벌써 쫓기는 것도 좀 저기 진행을 하면서 쫓겨야 되는데 지금 뭐 아예 그냥 뒤로 빼버렸는데 쟤 안간다 지금 여러분한테 들리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선소리 계속 들리고 있어요 아 이거 느긋하게 좀 플레이하라는 의도가 좀 있는데 아 안 들려요? 네 엄청 작죠? 오른쪽 귀에서 계속 디리릭디리릭 이러고 있어요 아 잠깐만 얘 또 낀 것 같애 껴어 껴어 얘 지금 문 여는 걸로 얘가 지금 알아볼 것 같진 않거든 지금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야 이거 너무 느긋하게 풀리를 하라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느긋하게 풀리를 하라고 하는데 아까 그 셔터를 끊고 거기서 이제 지나가자마자 얘가 나왔다는 거면 그쪽 층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아 내 생각에 얘 또 났을 것 같은데 아까랑 같이 빨리 가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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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지금 올라갔다 왔어 또 역시 문이 나 밀어버리는데 진짜 내 위치 어떻게 알아 지금 들어왔어 지금 소리 잘 안 들리죠 이거 이번엔 좀 빨리 가는데 어 문 닫았어 어 문 닫았어 어 문 닫았어 어 문 닫았어 게임 소리 좀 지켜줄까 아 진짜 이런 효과는 난 진짜 싫어 사플이 안 된다고 이거 왠지 괜히 한 것 같은데 야 문이나 문은 다 열어놓고 다니네 얘는 고전 플레이어들은 입장에서는 너무 열반된다 이거 와 뭐야 부적이야 부적이네 여기 어딨냐 서거 무슨 일이지 야 이거 이거 두드리는 거는 어그로 끌리진 않겠지 설마 서거는 잘 모르겠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자판기 이야 자판기 봐 지폐트 있고 다행히 뭐 저기 뭐야 카드를 교통카드를 찍거나 하는 기능이 아직 없네요 캔커피 발열밥 두유 여기 동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없네 연두코인 같은 거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봐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걸로 따지 있나 잠시만요 어 따지 있네 괴담 어 이거 그거다 무한복도 친구들과 유독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신관과 본관을 잇는 연결 통로를 지나다 어느 순간 깜빡 정신을 잃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의식을 차린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온통 칠흑같은 어둠이 내려앉아있는 주변 손바닥으로 벽을 더듬어 연결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복도의 끝이 나오지 않았다 평소 1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길인데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큰 공포감이 십사해 그만 혼자려버리고 만나 다음날 그녀는 연결복도 한복판에서 4만원째로 박였다 쌓이는 심장마비 이후로 그녀의 넋은 복도를 떠돌게 되었다 그녀는 밤에 혼자 그녀는 밤에 복도를 혼자 걷고 있는 학생을 보면 함께 가가고 손을 뻗어 이끈다고 한다 아니 근데 왜 그게 여기 나와 강당가는 쪽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 열쇠는 계속 쓸 수 있는 건가 보네 뭐 있어? 어? 열쇠? 이건 무슨 열쇠야? 아 아 아 갯수가 증첩되네 아 하필이면 수위관이라 경찰이 온다니 씨 이거 불안하다 이동속도가 좀 빠른데 야 이거 아니 이거를 피지컬로 깬다고 해도 저어 저런 시스템을 어떻게 깨야 되냐 저거를 지금 중앙계단 갔나? 교실문 열었는데 뭐지? 뭐지? 뭐야? 이게 다 끼어 있었는데 일단 교실이든 중앙계단이든 어디로 갔을 거야 쟤는 이게 딱히 지나왔으면은 뒤를 봐야 되는데 앞만 봐 후레쉬 비친다 어디로 가야되냐? 한 번 눌러갖고 절대 안 자췌 이거 아아아아 제발 내 생각에 쟤 계속 쫓아올 것 같은데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여긴 뭐 없네 아아 뭐 이렇게 해놨냐 쟤네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 오 이게 이게 뭐지 한자가 무슨 한자야 뭐 안 보이는데 흠 분필 아 그 세이브할 때 세이브할 때 분필이 아니라 저기 사인펜으로 했구나 참 네임펜 사인펜 3층과 4층을 조사하자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지루해 심지어 심지어 쟤 때문에 쉽게 돌아다닐 수도 없어 지금 아니 보통 난이도에서 이러면은 그 어려움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쫓아온다는 거야 저게 이거 뭐 숨겨놨나 그런 거 없고 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내 생각에는 쟤 수위마냥 그 저주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거 수위도 밤만 되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 이거 빨간 건 뭐지 이거 뭐야 그냥 조명인가 이거 이거 비친 건가 홀리쉣 둘러보지도 못해 아 그래 이렇게 된 거 잠긴 내나 한번 보자 비밀번호 어 못 지나가 닫아주세요 귀신을 봤는데 그냥 어 하고 귀신이네 어 어? 아 문 닫는 소리인가? 쟤 왜 여기 있냐 아 이거 막혔어 비켜봐 아 비켜봐 막혔어 아저씨 비켜봐요 아 잘못 숨었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 저 복도 끝에 있었잖아 쟤 이어서 하는건 또 어디서 이어야 하는건데? 좀 물좀먹고 어디서 이어야 하는건데? 이거 어디야? 아 죽어 죽어 때려봐 때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때려둬 아주 작살을 해 줄세니까 야 근데 이어아기를 하고부터 경찰이 왔다는거는 아 지금 이거 로드도 잘못된건데 어디냐 아 여기네 일단 앉아있자 너무너무너무너무 올라갔어 지금 나 셔터문 찾아야되는데 못찾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단 돌아다니나? 아 아 아 이거 앉아서 가야되는것도 이렇게 답답한데 엒 저런 놈이 인식을 저렇게 해버리니 아 일단은 아래층부터 좀 탐색을 할게요 쟤 지금 여기 간 것 같으니까 이리와이씨 붕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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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연락두절이래 그 얘 지금 저기 됐나봐 정신 나갔나봐 홀렸나본데 귀신이한테 응답이 안된다는거 보니까 얘 지금 그 수위처럼 홀렸네 아 또 여기 이러고 앉아있어야 돼 아 짜증나 하하하하 아이고 이게 내 신세가 될 줄이야 아 하하하하 아 근데 아까 얘네 설명에 앉아서 기어가면은 애들이 못본다고 했거든요 못듣고 근데 어떻게 계단 아래층에서 이렇게 그걸 듣고 뛰어오냐 응 설명이랑 완전 다른데 좀봐 또 와 저거 지금 뛰고 있을걸? 답답하다 진행은 좀 하게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진짜 괜히 산거 아닐까 이거? 하하하하 나 지금 괜히 샀다고 생각이 지금 크게 들고 있어 데드스페이스를 했어야 됐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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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을 좀 보고 싶기는 한데 하하하하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에피소드 1이잖아 엔딩을 볼 수도 없어 심지어 이거 교장실인가? 이거 교장실인가? 아 교장실 아닌가봐 야 이러고 어떻게 다녀? 아니 이러고 돌아다녀도 얘네 얘네 금방 찾아서 저기서부터 뛰어오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어떻게 다녀? 의미가 없지 이러면 그냥 나도 뛰어댕기는게 나을 것 같은데 탐색을 하려도 뭐 탐색 확 끝도 없고 해보려고 해도 뭐 얘네들이 뭐 쫓아오고 심지어 근데 여기 지금 어두워 여기 복도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보이거든요 원작에서는 전작 전작에서는 이게 보이거든 안보여 이게 뭐야 이거라도 보여 이제 제가 어느정도 쫓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안돼 가늠을 할 수도 없어 너무 이 시스템을 이스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해놨어 이건 뭐야? 앞문 뒷문 사물함 열쇠 사물함 열쇠? 와 여기 온풍기도 있어 이야 온풍기도 있네 확 꽤 좋다 그래서 1-7이 어디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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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괴담 명희의 부모님은 뺑소니로 돌아가셨다 22살에 꽃다운 나이였지만 이후로 그녀는 꾸준히 를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아 부모님이 아니라 명희가 22이구나 그녀에게는 보살펴야 하는 소중한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쪽잠을 자가며 하루에도 알바를 몇 개씩 전전하는 삶이었지만 명희는 괜찮았다 야 지금 세상에 알바 여러 개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어 어디보자 자신이 희생해서 동생들이 잘 자라날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으니까 어느날 명희의 생일이었다 이래 치여 자신의 생일인 줄도 몰랐던 그녀는 동생들에게서 생일 선물을 받고 그만 눈물을 썩고 말았다 동생들이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쓰지 않고 화장품과 옷을 와 대단한데? 한참 꾸밀 나이인 젊은 명희가 한 푼이라도 아끼느라 수수하게 다녔던 게 어린 동생들의 맘에도 걸렸다고 한다 이야 희생을 알아줬네 어린데 어린 나이에 그걸 알아줬어 명희는 동생들이 준 옷과 화장품을 한껏 꾸민 후에 행복한 기분으로 밖을 나섰다 그리고 그녀는 처참한 아이고 그녀의 얼굴은 입이 귀밑까지 찢어 너구나 음 명의를 그렇게 만든 범인은 성형 실패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언제나 마스크를 쓸고 가방에 날부채를 들고 다니라 제라고 한다 그녀는 어째서인지 자신보다 예쁘고 젊은 여성을 보면 분노하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근데 리메이크 를 했을 때 그 귀신이 나오는 그 어 그 그 그 뭐라 그러더라 이스터에그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아까처럼 그 사물음 열다가 뜬금없이 본적은 있는데 어 그래갖고 이 빨간 마스크가 있을진 모르겠네요 아까 보니까 사물음 귀신도 누가 열심히 쓰고 계시는구만 아 이거 쓸 동안 우유 마시자 어어 우유 마셔 배탈 난다고? 아 그래 먹지마 우유 먹을 사람? 그래 너 먹어 이렇게 사물음 막 열다가 그냥 마주친 거니까 이 휴지통 요즘 건데? 이 휴지통 요즘 학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휴지통은 새 거네? 시대적 배경에는 좀 맞아야되지 않을까? 아 자꾸 카메라 꺼네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뭐 들어가네? 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어떻게 거기서 탈출을 하냐 잠깐만 잠깐만 그럼 나 아까 그 사물음 귀신 또 봐야되는데 여긴가? 여긴가? 일단 저쪽에서 자주 나오긴 하는데 자물쇠 커터 나 커터 없냐? 아 못쓰네 이제 없어졌네 그거 하나 꺼낸게 다 했나봐 뭔소리야 자꾸 이런거? 쟤가 온다 야 틸 준비해 쟤 분명히 나 봤거든 저거? 뭐야? 무슨 소리 안들리는데? 뭐야 다시 갔네? 쟤가 분명히 문 열었는데 저거? 이거 두드리는걸로 어그로 끌리는건지 진짜 씨 뭐 딱히 볼 수 있는건 없는거 같고 사물함이나 계속 까야겠네 아이고 그렇다라고 여기 사물함에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나 나오고 있잖아 여기냐? 여기냐? 딱 안나오네 지금 걷는 소리 들리는데? 계단 어디 걷고있나봐 지금 무전소리는 안들리는데 여기 있다 여기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녀?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녀? 이건 또 뭔소리야? 손톱깎는 귀신인가?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틀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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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두대나 맞아오랬어 씨 씨 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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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됐다 그래도 내가 더 빠르겠지 뭐 어? 저거 거꾸로 가는 그건가 봐 야 저 개색도 차원해져 씨 계속 달려 그냥 너 이 새끼 화장실 넘버까지 하면은 개새끼야 이거 저거 쟤 무조건 여기까지 올거에요 일단은 아 진짜 지루해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아 이거 진행한 사람들이 있을건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지? 어우 속에 밥 먹고 왔는데 속에 빈속인가봐 지금 물만 들어차가지고 씨 쟤 걔들 다행히 사프를 하라고 무전소리를 좀 집어넣긴 했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여기가 2층 3층이랑 4층 돌아보려 하지 않았나? 오 여기 말고 저기로 가자 잠시만馬 이거 플래시 생겼는데 이게 미친게 있나? 큰일이다 절단기를 해서 여셔터먼을 절단을 했고 일단 여기 나온 거 할 거 다 했거든요 여기 학교 조사 3층과 4층을 조사하자 저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맞는데 일단은 치자 저봐 인식 범위가 왜 이렇게 넘냐고 여기였나? 잘 있어 보통 이 정도면 쟤는 모르거든요 저거 이거 문 여는 위치 외워야겠다 잘못 눌러갖고 문 못 열어갖고 걸리면 작살나는 게 뭐냐 여기가 4층 수색을 좀 해볼까 수색을 좀 해볼까 이거 가져갈 게 없어 보여 이거 아까 내가 열어놨나 본데 내가 열어놨었네 이런 쓸데없는 분위기 잡는 부금 좀 넣지 말자 진짜 사프리한데 사프리 너네가 무전 소리 집어넣은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뭐 지금 인식하는 범위 보면 벌써 의미가 없긴 한데 근데 이게 칠판을 긁는 소리라고 해도 칠판 쪽에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이게 저기서 오냐 내 생각엔 이제 그냥 갈 거 같진 않은데 아니 쟤 스폰하나? 쟤 리스폰하나요? 혹시? 증발해가지고 이거 아는 분 없나요? 얘 왜 저쪽에 있다가 일로 어떻게 언제 갔어? 언제 갔어? 제 이동 수단 이동 범위가 좀 궁금하다 저거 문도 안 닫고가 심지어 이거 이거 혹시 몰라 아직 확실하게 잡힌 게 아니라서 이게 지금 어그러가 끌리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조심을 좀 하겠습니다 그만 긁어 네 손만 아파 이 자식아 저러가 분명히 여기서 나올 거란 말이야? 여보 오 멋쳤나봐 아니 근데 내 생각엔 저 동작 끝나고 열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이동 속도? 아 여보 후레쉬가 어디서 보이는 거야? 계단 들어갔나? 계단 들어갔나? 근데 뭐 얼마나 간다 그까? 와 이거 숨을 수 있는 확률도 없고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너무 좁고 전 지금 문 끝에서 끝으로 왔는데도 저렇게 저렇게 밖에 안 걸리고 진행이 될까? 지금 뭐 건진 게 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은 이쪽 봐 봐야 되나? 소강당 저기는 지금 저기 폐조각을 좀 얻어야 되니까 안되고 큰일이네 큰일이네 근데 지금 여기로 올라간지 얼마 안됐는데 여기로 워프하는 건 아니겠지? 일단 무전 소리 들 때까지는 안전 범위니까 신경을 써서 좀 걸어다닐게요 앉아서 가면 너무 답답해 왜? 내가 씨 레식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뽀야 이게 레식도 이정도로는 안하겠다 아 이것도 여세 필요해 이거 봐 뭐 진행할라 그러면은 열쇠가 필요하고 열쇠 뭐 같은 거 찾으러 갈려면 얘한테 쫓기고 열어놓자 아니 이거 지가 좀 열어놓는 거 없냐? 닫아놓은.. 알아서 닫는 거 좀 빼졌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아니네 4층 아래층으로 가요 일단은 계단은 제가 요 바로 밑에서도 얘가 알아보기 때문에 앉아서 가는 게 소용없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야 벌써 열두시야 나 지금 몇 시간 했냐? 두 시간 했는데 못 타고 있어 두 시간 했는데 여기서 헤매고 있네 어? 자전거반과 연극반은 완전히 패배 되었음을 알립니다 1997년 8월 99일 야 진짜 옛날 거네 야 진짜 옛날 거네 오! 아이씨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열받는다 진짜 열심히 타는구나 자전거부원의 쪽지 우리의 자전거부는 자부심이 있다 소각나 앞에 있는 우승 트로피도 대부분 자전거부의 것이다 어찌나 자부심이 있는지 자전거부 락크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우승 날짜의 월일로 정했을 정도다 정말 엄청난 바보 쉐끼들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고 다니네 사인펜이다 보드마카 여기도 있고 아 웃음 날짜로 저까지 가야돼 아 싫어 자 일단 몇 개를 봐야되는지 개수 파악 좀 해보지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가봐 셋 넷 쓸데없이 끼익거리고 있어 여태 안들리다니 우승 트로피 이쪽층이겠지? 야 이거 불안해 이 끼익거리는 소리 이걸로도 쟤 알아들을거냐 지금 여태 안 열어봤나 보다 여태 안 열어봤나 보다 열쇠 열쇠 아이씨 의미없는 열쇠야 뭐가 또 있니? 리모컨? 뭐스부어 리모컨? 이거는 뭐에 쓰는데? 출석부 뭐하고있으면은 안문에서 이제 여저귀신이 막 뛰어와갖고 놀래키는 안문에서 이제 여저귀신이 막 출석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되나? 누르는 저기가 아니라 출석부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되나? 누르는 진짜 완전 나 지금 하는 행동짓거리가 그거 같애 수업 시작 했는데 선생님이 안와 그래서 복도 문 슬쩍 열고 머리만 내밀어서 누구 오나 안오나 보는거 같애 수업 좀 쳤는데 복도는 엄청 조용해 근데 선생님은 안왔어 이거 교실 문만 슬쩍 열어가지고 보는거지 선생님 보나? 안오나? 머리만 이렇게 썩 내밀어가지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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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쟤도 안 먹었네 안전행동 수칙 4층 복도에서 마스크를 쓴 여자가 나타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직에 서는 교실관 분께는 안전을 위해서 아래에 기재하는 행동 수칙을 따라주십시오 첫번째 밤 10시 이후에 빨간색 코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3층 교실 복도에서 목격한다면 즉시 도망치십시오 그 후 안전이 확인되면 학교수위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두번째 만약 그녀에게서 도망치지 못했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몇 가지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되 진실을 외면하진 않아야 합니다 세번째 명심하십시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마스크를 벗게 하지 마십시오 뜨나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나본데 이거? 4층 복 4층에 뭐야 4층에서 뜬다면서 3층 교실 복도에서 나온다고? 이게 뭔 소리야? 난 쟤가 더 무섭다 난 쟤가 더 무서워 난 쟤가 더 무서워 교실 복도면 여긴데 쟤가 온다 저봐 쟤 버스 뛰어오고 있잖아 아니면 순찰은 뭐 뛰어다니면서 하나 쟤는? 제 생각엔 걸어다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왕아 이렇게 된 건 뭐 잘 됐다 야 가스트로피나 좀 봐야지 아 재미없어 진짜 이러고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뒤통수 조심해야 돼 뒤통수 이거 자전거 쪽에 내 얘기였지 이건 뭐야 유소년 태권도 대회 축구 이거는 선발대회 체육대회 농구대회 야구대회 탁구대회 체육대회 자전거 단체사이클 자전거 어? 이거 사이클 부분이라고 써있네 잠시만요 요거 캡처 좀 합시다 미리 사진 찍어놔 그 다음에 요거 똑바로 해가지고 뒤에 뭐 적힌 거 없지? 어 날짜를 보는 걸 테니까 다음 됐어 이제 돌아가는 거는 아래층인데 야 여기서 소년단다 뭐 잘됐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도와주는데 뭐 잘 받아 먹어야지 여기다 한 번 까주고 계단? 이게 뭐야? 자아 아니 수평자 아니야 이거? 수평자? 아 카메라 플래시만 작동 가능 이거 설명서 잠시만 다시 볼게요 아 뭐 없네 카메라를 어떻게 쓰라고 얘기가 없는데 아 열어놔 얘가 또 닫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앞쪽에서 왔을 때를 대비해서 체로를 확보를 해놔야 돼 이거 자전거가 아닌데 연극본의 여기는 열쇠가 필요하고 그래 학교폭력은 범죄데 씨 대놓고 경찰이 학교폭력하고 써 이 새끼 이거 4층 그럼 내려가야지 야 빨간 마스크 한 번 보고 싶다 뜨긴 뜰까? 아 설마 야 카메라 플래시로 제 스턴 스턴 걸 수 있나? 카메라 플래시가 제 스턴을 걸어버리나? 플래시만 작동되면은 굳이 다른 의미가 없거든요 맞을 것 같은데 왠지 잠시만요 사진을 좀 보자 이 중에 하나겠지? 잠깐만 힌트 힌트 좀 다시 볼게요 힌트가 연도인가 연월인가 아 쪽지 쪽지 봐야 되는구나 쪽지가 웃음날제 월일 그러면은 4월 26일 0-4-1-6 일단 첫 번째 건 아니고 0-4-2-6 또 아니고 아까 0-4-1-6 했고 0-6-2-5 0-6-2-5 이것도 아니고 0-7-1-2 0-7-1-2 오케이 카메라 아씨 야 제작진 장난하냐? 이거 얻을라고 지금 내가 쟤를 쫓기면서 지금 있다는 걸 하고 있다고? 아 0-6-2-5 아니구요 0-4-1-6 오케이 이것도 카메라야? 장난해? 장난해? 제작진 장난해 지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0-6-2-5 다시 아니구요 그러면은 0-4-2-6 오케이 이건 뭐야? 동아리스첩 자전거부에서 일어난 연극부원 사망사건 때문에 자전거부가 폐지당하게 생겼다 연극연습이 끝나고 재미로 담력테스트를 하던 연극부원 중 한명이 자전거반에서 입이 찢겨진 채로 발견했겠다 아 빨간 마스크 여기 부원이구만 특히 이번에 죽은 1학년 7반 여학생은 마스크를 쓴 귀신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담력테스트를 제안했다고 들었다 음 오커터부에서 말하기로는 마스크를 쓴 귀신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귀신이라고 하던데 그런 귀신을 재미거리 삼으려 했으니 자업자득이다 빨간 마스크 볼라나봐 나오나봐 그 다음이 뭐였지 0416은 했을거고 0626? 어 이번엔 뭐야 닫아봐 뭐 열쇠? 1학년 10반 열쇠 아 닫아봐 또 맵보는 사이에 얘 움직이는 것 같아 1학년 지도 왜 이래? 어 자 1학년 10반이 4층 나는 2층 야 문 열어마자 뜬것이 스폰하는게 아닌 이상은 사프를 좀 해서 미리 들어가야돼 미리 미리 사프를 좀 하고 들어와야돼 아 아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여기 아니네 다행히 근데 오래 머물러 있어도 머리 귀신 안나오네요 응 고거는 좀 많이 다행이네 뭐야 이거 미는걸로도 열어? 아 아 잘못한거네 자 1학년 10반 아 저쪽이랑 가까우니까 뭔가 싫어 그냥 이거는 나는 뭐 무서움이라는 것도 없긴 한데 뭔 소리야? 게임 속에서 릴링이 아닌가? 문 닫아 야 우유 하나도 안먹었네? 너는 어떻게 할라그러니? 와 집합 아 옛날에 이거 재밌게 풀었다가 시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서 못풀렸었는데 어 어 한 문 뭐야? 문이 잠겨있어? 얘는? 어? 어? 그럼 열어나? 그것도 아닌데 한 권이 더 필요해 그거 어디서 가서 샀지? 어? 한 권이 더 필요한데 3층과 4층 조사 이거 책을 막 건드려봐야 되나 어 쪽지다 휘갈겨 쓴 메모 우리 반 책거지에 귀신 들렸나봐 왜 목요일 시간표대로 꼽으면 특이한 현상이나 일어나는 걸까 목요일 시간표 잠깐만 메모 메모 쪽에 뭐 없나 없네 목요일 과학사회 국사체육 음악 귤 뭐가 그렇게 많아 월화 수 목 7교시 아 국사가 7교시 우리가 국사체육 가자 했으니까 국사가 7교시 형 3교시 9교시 축사 8교시 이거 못 바꿔 8교시 5교시 신뇌 5교시 4교시 5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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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에? 국사책이 7기시로 가야 된다며 지금 나간다고 뭐 되나? 버그를 걸린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마지막 위치에서 시작하길 바란다 진짜 여기 어디야? 자문세 까고 시작이네? 소모양이래? 어머니? 저게 어디서 붙어 있는 거든지 그러면 저 책을 또 하나 빈자리에다 꽂아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가져야 되지? 어? 여기에 그거 그 함이 없네? 이건가? 여기 교과서가 있을까? 없구요 여기도 없고? 웰컴을 아주 제대로 해주는구만 교과서를 쓰긴 써야 되는데 어? 방석 떨어진거 불편해 교체를 하는 것도 아니야 고등학교 이게 뭐냐? 무슨 문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문 아니야 한문? 한문이네 한문 가르치는건 맞는데 월화수 목 야 국사가 여기다가 해도 국사가 심지어 2교신데? 하아 목요일 시간표대로 꼽으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걸까? 문제는 교과서가 지금 없다 다른반 일단 가볼까? 다른 책을 먼저 꼽으면은 국사가 저 7기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다른 반에서 훔쳐와 다른 반에서 훔쳐와 못 가져가나온데? 자 리메이크 때도 그랬지만 진짜 공포감 조성안도 별 짓을 다한다 진짜 별 짓을 다해 별 짓을 다해 기가 니 오리지널 보다 못하면서 좀 더 이상 그로보니 책꼬치가 아까 그 1학년 10반 밖에 없네? 여기는 아예 책이 없고 일단 살펴봐 이상 없고 음 잘했어 뜰 준비 돌아가는 거 같은데? 돌아가네 야 이거 진행 못하게 경로 차단까지 해버리는데? 대단하다니? 진로 방해까지 해버리네? 종이 쪼거리를 어차피 줄 수도 없고 책이 없어 책이 책에다가 뭔가를 꽂아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쪽지도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사물함이 잠겨있다는 것도 이거를 풀면 열린다는 소린데 문제는 왜 책이 또 없을까? 어디서 구해야 될까? 탐색이 부족한가? 더? 더 필요한가? 일단은 이거를 눌렀을 때 아이템을 요구하는 거 보면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쪽 층에는 없고 가려면 위를 가야 돼 아니 위층이 아니네 아니 위층이 아니네 어 나 근데 저 국사책 어디서 찾았냐? 그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나 뭐 여기까지 할까? 아냐? 일단은 지금 둘러볼만한 데는 최대한 다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이 교실 쪽만 한번 쭉 둘러보고 없으면 제가 다음 방송 때 이거 찾아올게요 방법을 안되겠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 가잖아 지금 지금이 아니라 아예 못 가겠는데 얘가 3,4층만 돌아다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 볼까? 와아 온지 얼마 됐다고 이게 잠겼어? 아니면 저기 중앙 계단만 열리나? 아 잠겼네? 커터 써가지고 저기 한 대가 아니라는가?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저기는 다 잠겼나보네 지금 이게 뭐야? 좋게 말할 때 문 닫아 니들이 문 앞에 앉아 봐야돼 책을 한번 다 눌러보자 일단 책을 한번 다 눌러보자 일단 뭐 무전내용 들어보면 응답하라 뭐 뭐 뭐 뭐 뭐 응답이 안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이 유일하게 여기 있는데 가져가서 갖고 딴 딴 딴 딴 딴 문은 내가 친히 닫아주지 문은 내가 친히 닫아주지 여긴 일단 없고 아 제발 좀 안 들리잖아 근데 왜 무전이 들렸다 말았다 하지 저거 웃긴거는 이 교과서의 배치가 똑같다 위치가 나 지금 놀랬어 이 위치가 바뀔 뿐이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랑 영어치 닦여 있는 형태랑 다를게 없어 똑같아 나 지금 소름이 살짝 돋았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이쪽 창문에서 귀신이 쳐다봤어 걔가 빨간 마스크 아닐까 와 나 지금 소름 돋.. 잠깐만 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놀라진 않았거든요 보자마자 쟤가 나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거 알아차린 순간 소름 돋았어 어 내 팔 와 이거 이거 어 그래 이건 좀 괜찮다 이래야 공포긴 한데 너 새끼 오기만 해봐 눈뽕 날려버려야지 아 지옥 온다 와 나 이거 이따가 다시 봐봐야겠다 녹화한거 와 내가 아까 여기 쳐다보다가 책얘기 책 배치된거 얘기하면서 저쪽 슬쩍 보게 됐는데 저기서 이 회색으로 여자 귀신이 얼굴만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로 보이는 거야 절묘하게 이 리메이크 된 귀신들 좀 찾아봐야겠다 이 리메이크 된 귀신들 좀 찾아봐야겠다 당번은 1학년 1반 교실에 가서 모스 부호표와 리모컨을 미리 옮겨놓으세요 1학년 4반 아 여긴 안돼 쟤 왜 안와? 왔다 그냥 딴 데로 가네 1학년 4반이면 또 올라가야 돼 1학년 4반이면 또 올라가야 돼 1학년 4반이면 또 올라가야 돼 이게 근데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거지? 와 다행이다 아 나 근데 옆에 2개 남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쟤 이동속도 장난 아니야 저거 고맙습니다. 모스 보호표가 여기 있었지? 쪽지 한번 다시 보자. 1학년 1반에서 모스 보호표 모스 보호표가 지금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 아니야? 1학년 1반에 모스 보호표 자, 끝반이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리모컨 해가지고 1학년 4반 해가지고 1학년 4반? 아무튼 진짜 소름... 지금 또 소름 넣었어 와... 모스 보호표? 열어놓은 것 중에는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나 여기? 다시 보자. 1학년 1반에 1학년 1반 여기가 1학년 1반 모스 보호표 내 생각엔 1학년 1반 2학년 1반 2학년 1반 2학년 1반 2학년 1반 아아 내가 리모컨을 저기로 옮겨놔야되네 잘못 알고 있었다 저거랑 저거랑 리모컨이랑 챙겨가지고 저기 위층인가 아래층인가 거기로 가져왔더니 지금 이 교실로 옮겨놓는 거였네 어 그러면은 이 리모컨은 어떻게 해야되냐? 스페이스 봐 아이씨 아이씨 아으아 진행 좀 할라니까 또 쫓아오네 붕쇄 어? 이거 큰일날뻔했다 이거 큰일날뻔했네 자 물 좀 먹고 갑시다 화면 되게 어둡게 보이네 방송화면 아이고 어 팔팔 힘이 안돌아 지금 팔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나랑 똑같이 보이는구나 2학년 자 일단 여기는 건너갈게요 지금 얘가 여기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 잠겼구나 오케이 어 맞아 무전내용에 연락 두절이라고 돼있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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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입구에서 그 여자애 쫓아가면서 멈춰야 했는데 근데 절대 무슨 건물에 들어가지 말래 근데 그럼 아까 걔 여경하고 남자애하고 둘이 걔 일부러 들어가지 말라는 저기 지령을 받고 나서 이제 지령을 받고 나서 이제 입구만 막고 있었는데 그 꼬맹이 하나가 뛰어들어가니까 그거 쫓아서 남자애가 들어왔네 남자 경찰이 그러다가 털린거야 지금 귀신한테 털려가지고 귀신한테 털려가지고 어 전작에 수위랑 같은 그런 포지션에 놔줬다 그건 알바 아니니까 좀 가줄래? 아 좋아 내 생각엔 여기가 1층 이니까 올라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 동선이 100% 겹치는데 1학년 4학반 3층 리모컨 어디다 내려놔야 되지? 아니면 여기로 미리 나가는 편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쟤 지금 아까처럼 저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번 반복할 수도 있거든? 그거를 지금 두세 번이나 지금 내가 당했기 때문에 맞는 거 같아 쟤 또 올라갔어 저기 중앙기단만 계속 왔다갔다 하네 어 지났네 잠깐만 1학년 4반이었나? 1학년 4반 아 여기 아니야 여기지 보자 리모컨을 어디다 놔야 될꼬 근데 아까 창문에서 나 쳐다보는 귀신은 그렇게 쳐다보고 끝일까? 아니면은 더 뭔가 영영역을 행사하나? 그거도 좀 궁금해진네 그거도 좀 궁금해진네 문제는 이걸 어디다 놔야 되냐 하는건데 문제는 이걸 어디다 놔야 되냐 하는건데 1학년 1반에다가 이거를 원위치를 해놓는 건가? 모스보호 수업준비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쓸 수도 없어 방향키는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고 회전은 할 수 있는데 마우스 키를 누른다고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스페이스바가 확인인데 이거 해도 소용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되냐 어디다 놔라 이런 것도 없었어 스페이스바가 확인 스페이스바가 되면 스페이스바가 올라가야 됐는데 내가 내려가버렸네 아 무선소리는 쓸데없이 크게 해놨네 거리 거리 감각이 없어지게 이거 막 날라다니는거 봐 와 이렇게 돼? 야 이러면 뭐 나중에 귀신도 보이겠다 여기 어디냐 1학년 7반 야 뭐 야 이거 게임 울렁증 있는 사람은 못하겠다 일부러 갖다 이렇게 연출을 해놓은건데 어떻게 하겠어 잠시만요 1학년 4번은 지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내려가야되나? 잠깐만 어 내려가야되네 내려가는거 맞지 어 가자 가보자 가서 이거 진행 안되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저 안다쳤어 1학년 1번이 저 끝인데 아 지금 온다 심지어 문도 안터쳤어 저 원클릭을 절대 안낸다 이거 이동중에 원클릭으로 저거 절대 안눌리네 아 무적 치트 있으면은 한번 보고싶다 쟤 어떻게 활동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쟤 옛날에 막 먹어 콩에 넣은 뭐 이런거 있었는데 특히 일단 조용하고 문 닫아 보자 어 왔어 왔어 갔네 와 이번엔 뒷문에서 본다고? 얘도 왔다 오자마자 여기부터 열어 제끼면 너는 방풀이야 니 얼굴을 내가 전세계에다 까발려주겠어 아주 밝은대로 가서 내가 전세계에 니 얼굴을 까발려주겠어 아주 오기만 해 방풀로 그냥 아주 방풀죄로 내가 아주 시원하게 까지지 이게 왼쪽 마우스는 저렇게 메뉴를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 마우스는 뒤로 가는 거거든요 소용이 없어 이게 잠깐만 아까 그 귀신 쳐다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입이 보였었던 거 같은데 어 뭐야 오스부어로 자물쇠 비밀번호 푸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지금 리모컨이 저한테 있는데 어디 가서 쓰는 거죠 이거? 아 일단은 그 아까 복도에서 봤다는 그 귀신 걔 뭐 이불 가리는 것도 없이 그냥 웃고 있었거든요 저봐 네 여기서 지금 여기가 몇 층이냐 3층이지 3층 복도에서 여자가 나타난다는 건 마스크를 낀 여자라서 빨간 마스크의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쟤는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지? 아 모스부어하고 책 순서 근데 책이 국사책 하나만 있는데 국사책 하나만 수집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거 꽂았더니 시간표 목요일 시간표에는 그 칠줏인데 걔는 5번 7번인데 5번이랑 7번이었나? 근데 5번으로 들어갔거든요 순서가 책을 한 권 더 찾아야 되나요 어디서? 그걸 잘 모르겠어 와 나 저기 있는 줄 알았네 자판기 보고 잠시만요 저 지금 서 있는 거야? 잠깐만 아 아니네 아 문 열려 있는 거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좀 피해망성이 좀 컸나봐 쟤한테 어 뭐 니한테 미안할 건 없고 그거 혹시 진행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거? 슬리퍼 야 지금 얘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창문에 얼굴이 다 보일 정도면 걔 키가 엄청 큰데? 교과서 어디서 순서했냐고요? 여기였나? 아니면은 어디였지? 일단은 그 초반에 국사책을 얻잖아요 그 국사책을 모은 뒤로 이제 교과서를 얻은 거는 하나도 없었고 어 이쪽 복도 있는 쪽이 어디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복도 중에 하나에서 제가 그 이 휘갈게 휘갈게 쓴 쪽지? 어 요거 요거가 있던 교실에서 제가 그 뒤쪽에 있는 책꼬지에서 꽂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 3층 4층 중에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그거까진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 제발 좀 짜증나 아 아 씨 나 그럼 여긴 아닌 것 같아 얘가 3층이지? 4층인 것 같아 4층에 있는 여기 어디 교실일 거야 정보를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국사책만 얻는 게 맞나요? 아니면 몇 개 더 찾아야 되나요? 근데 국사책이 7교시라고 해도 그거를 이제 5번으로 자동으로 꽂혀 들어가가지고 7번으로 옮기고 싶어하면 뭐 안 되던데? 제 생각에는 다른 책을 거기다 넣어서 이제 5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사책을 꽂아 넣어야 7번으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눌리는 범위도 짧네 문 열려 있다 지금 여기 한번 돌다 왔나 본데 여긴 아니고 와 나 근데 창문 교실 들어가고 나서 창문 쳐다보기 부담스러워졌어 진짜 쳐다봐 3번이나 이 교실 안에 하나에서 3번이나 눈을 마주쳤다니까 여긴 아니고 1학년 10번 여길라나 어 이거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요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국사 KH 써있는 게 지금 그 쪽지대로라면 목요일 시간표에 7교시가 국사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로 가 있어 눌러도 뭐 안 돼 지금 얘를 열 수 있는 수단 같은데 너 또 쳐다보고 있나 또 쳐다보고 있나 아니지 어 와 벌써 소름돋아 쳐다보기에도 전에 소름돋아 지금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1,2,3,4,5,6,7 국 구경수 구경수사 순서 한번 볼까 규련은 뭐야 영어책 영어책 수집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수집하는 키가 있나 키 설정도 없는데 얘네가 뭘 알려줬으면 이거 하는 키를 알려줬을 건데 너 새끼 니 저 끝했을 때부터 난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너 여기 알아차리고 들어오면 방풀이야 영어책을 찾아와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영어책은 여기 있는데 책 순서를 맞춰야 된다 하나 빚어 이거 가져와야 되나 제가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되나 저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 1층 아니면 2층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게 아 뭐야 다닐만한 데가 많다 보니까 1층이랑 2층에 파밍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 가는 게 맞겠지 그러면 그 귀신이 쳐다보는 게 3층 아니었나 아닌가 아까 내가 4층이어서 쳐다봤나 쇽 쇽 쇽 쇽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문으로 쳐다보나 본데 아니었나 쇽 쇽 아닌가 쇽 쇽 쇽 쇽 쇽 아니었나 그거 말고 근데 1층은 지금 이 학생 아니 이 교실 보도가 어 잠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얘도 목표가 지금 얘도 목표가 3층이랑 4층을 조사하자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3층 4층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뭐야 안 열려 장난하냐 과학책이요 네 지금 국사책 딱 하나 있었어요 저거 없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책 파밍 과학책 파밍 1층이나 2층에 어디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후레쉬가 달처럼 비쳐냐? 1학년 5반 1학년 5반이면은 3층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힘들다 일단 3층 4층 중에 하나는 맞네요 일단 3층 4층 중에 하나는 맞네요 나 방금 앉아서 피했나봐 아 아 모스부호 풀어야 5반 가져요? 저희들 저희들 한글자막 저리 가시고요 아 문 안 닫혔어 쪽지나 문서같은거 다시보고나서 근데 지금 저시키때메 뭐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너무 슬퍼요 지금 저시키때메 지금 되는게 없어 1학년 5반이 머스북을 풀어야 5반이 들어가진다 지금 목적지가 5반은 아니라는건데 쪽지나 문서 제가 봤을때는 요기 지금 진행이 필요할거 같거든요 머스북어 머스북어 표가 있는거는 1학년 1반인데 아니 1학년 4반 어 근데 리모컨을 제가 갖고있어요 수업준비를 얘가 어디서 한다고 했지? 어 4반에서 한다고 했는데 리모컨 어디 갖다 놓을때도 없어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5반이 지금 잠겼다 그랬죠 5반이 파밍을 해야 들어갈수 있는 곳이라 했나? 그러네 아 머스북어로 이게 머스북어인가 보다 머스북어를 알면은 이거를 아는거네 과학실 그냥 이런거 하나 훔쳐오면 되는거 아니야? 지금 뭐 어떻게 알턱이 없네 일단 요거는 알겠고 요거는 진행을 하는게 알겠고 요거는 모르겠어 지금 해야될거는 요 두개가 맞는데 문제는 교과서를 찾아야되거든요 지금 교실을 다 뒤져봤는데 책이나 책은 다 건드려봤거든요 저 자전거부랑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층 교실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어차피 또 잠겨있거든요 나 또 일로와버렸네? 얘가 몇층이냐? 3층 4층에 있는 이쪽을 가면은 안되고 1층? 2층? 1층이 2층인가 되나? 지금 요 두가지를 해결하는 아니 과학책을 찾는게 3층 4층에서만 해결하나요 이걸? 맞는건가요? 3층 4층?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다 찾아봤는데 없어 네 과학책이요 과학책 찾아야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런 데를 돌아다녀야되나? 5반에 있다고요? 아 그게 맞는 소리였어? 아까 과학책하고 1학년 5반 그래가지고 5번... 아 좀 그만 삐걱거려 1학년 5반에 있는게 맞는가 보다 했다가 그 다음에 오는 채팅이 1학년 5반을 풀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저거 뭐지? 모스부호를 풀어야 1학년 5반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모스부호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네? 3층 아니 잠깐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거야? 와 이거 머리가 안들어가네? 모스부호를 풀어야 과학책이 있다는 소리인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모스부호를 어디서 찾아야될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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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네! 이게 있었네 힌트가 내가 바깥쪽에 있는 교실을 안 돌아와봤나 보다 사진부의 학생이랑 1학년 5반 학생 중 하나가 과학책과 국사책을 훔쳐갔다 사진부에 있나 그러면? 아니야 사진부에서 국사책이니까 1학년 5반에 과학책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모습을 풀어야 되는데 아하 일단 뭐 사실을 알았으니 이쪽지는 또 의미가 없어지긴 하겠다만 이게 5반인가? 어 모습 보호표 지금 또 오고 있거든요 지금 또 오고 있거든요 그럼 증발해요 쟤네? 증발하는 거 같은데? 모습 보호표 1,2,3,4,5,6,7,8,9,0 1-2,2- 이건 뭐지? 의사 어서오세요 나 지금 이 화이트데이 2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를 완벽하게 못했거든요 나는 1을 많이 해봤지 지금 2도 나온지 나온지 며칠 됐나? 한 이틀 됐나요? 근데 내가 이 시스템을 게임은 오늘 시작해서 이거를 지금 시스템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해가지고 숨겨져 있는 키가 더 있나? 여기 4반이요 여기가 4반이야 TV? 어? 그럼 여기가 4반이 아닌데? 시스템을 4반이 이씨 홀룰룰룰룰룰룰룰룰 아 짜증나 저거 가만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붕쉐 자 일단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갈게요 붕쉐 안 눌렸어 너 쟤한테 죽을래 나한테 죽을래요 그냥 이러고 힘들어 죽는게 나을걸 티비 있는 반을 가야되나? 티비 있는 반 여긴 아니고 티비가 있는 반이라 여기가 3층이지 4층이 있나? 1번에서 리모컨 획득하고 4번에 티비? 저기서 온다 잠시만요 이전쯤 뛸게요 저 이동속도 봐 저 미쳤다니까 저거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화이트데이 자체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깨냐고 이걸 3층이지 올라가 올라가 쟤 때문에라도 지능이 절대 안될걸 이거 포기할걸 중도 포기 이거 봐 문도 똑바로 안열리고 안닫혀 컨트롤이 어떻게 되겠냐고 네 난이도 보통이에요 심지어 주인공 스태미나도 없어 그쵸 어려우면 더 빠르겠죠 제 인식하는 범위도 더 넓고 게임이 너무 좀 까다로워졌어요 내 생각엔 요런 편의성이 좀 더 그 뉴비들을 좀 뭐라 그래야 돼 수용하는 의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오리지널 유저들만을 위한 게임이거든요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래서 수요가 있을까 자 1학년 4반에 TV가 있더랬죠 1학년 4반에 TV? 와 씨 무슨 나 도착하자마자 무전기 소리 일려 TV가 어딨죠? 뭐 잘못 알고 계신... 아 TV 여기구나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야 이거 내가 다녔을때보다 더 옛날인데 이거 심지어 이렇게 키네 4 4 5 4, 5, 7 4, 5, 7, 8 4, 5, 7, 8 오씨 뭐야 아니 푸는 거는 별거 없는데 저거를 이제 해야 되는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든데 TV를 어떻게 찾아 저걸 4, 5, 7, 8 아 일단 감사합니다 알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TV가 TV가 이렇게 있네 우리는 TV가 저쪽에 있는데 네 그래요 사이단전 했다고 치자 과학책 그거 할머니 또 나오는 거 아니겠지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이었지 그거 해결하는 게 4반이었나 아니다 5반 아니지 5반에서 책을 주었잖아요 이거 꽂으러 가야지 이거 꽂는 데를 가야 돼 이쪽 층이 아닌가 어 여기가 3층 4층이네 10반 오케이 아 좀 뛰자 답답해 저 새끼 나오면 그냥 튀면 되는 거고 한 바퀴 돌면 되는 거고 어차피 문 열고 닫고 붕실질을 좀 하면은 나오니까 야 벌써 2시야 나 여기서 얼마나 있었냐 3시간 반을 했는데 여태 여기서 헤매고 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쟤 온다 튀어 자아 한 바퀴 돌기야 동네 한 바퀴 에 아 쓸모없는 자식자고 차라리 봉구가 나왔다 나 진짜 옛날처럼 취득기 있으면 쟤 어떻게 다니는지 좀 보고 싶어 증발은 하는지 이속은 또 얼마나 빠른건지 미쳐버리겠다니까 아주 흠 흠 흠 흠 흠 일단 그래도 뭐 저기 뭐냐 저 녀석은 이제 도망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죠 자주나 탈한다는게 문제긴 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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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는구만 잠시만요 나 저기 흠 창문에 지금 쳐다보는 여자가 있을수도 있어갖고 좀 조심좀 하겠습니다 예 걔가 나오는 층수를 지금 몰라가지고 목요일이지 흠 흠 흠 흠 목요일 목요일 맞지 목요일 과사국제 음 교 교련은 뭐야 과사국제음교기 과 사 과 국 과 미 교기 됐나? 과 과사국제 미술이 틀렸나? 국제 아 음교기 오케이 음교기 오케이 연극부 한번 들어가겠다고 이 난리를 쳐네 저 새끼랑 아하 이거 얻는거 너무 힘들어요 저 새끼 좀 한 10분에 한번씩 나오면 안되요 저거 와 진짜 연극부가 이쪽층이구나 흠 숨는거 보다는 그냥 한번 뛸게요 예 그게 더 빠르니까 괜히 괜히 또 숨었다가 걸려서 처맞고 어 빨리 안올거야 이 새끼 이 경찰 느려 터져가지고 지금 어? 문 열어놓고 간다나? 에이 에이 경찰들 이래서 안돼 이거 아 하아 아 아 아 그 제가 아까 교실 창문에서 누가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걔는 그냥 그렇게 보면서 놀래키는 용어로만 나와있는 앤가? 아니면 계속 쳐다보면 얘도 깜놀 요소가 있나요? 아 알았어 걸을게요 걸을게요 조용히 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쳐다보면 되는거야 그냥? 아 잠깐만 여기였지 참 지나가버렸네 연극부 여기서 쳐다보면 진짜 소름돋겠다 불 켜하려고 이러고 있다가 어 안켜지네? 하고 쓱 올려봤는데 코앞에서 서로 쳐다보고 있어 와 진짜 죽창이 마렵네 기싸대기를 그냥 아주 차악 하고 창문만 없으면 그냥 와 과자집 도망치는 진저브레드맨 과자집에 진저브레드맨이 사라진지 어 그래? 이거 저기 슈렉 쪽으로 도망가서 그런가? 진저브레드맨이 살아있기라도 하는지 한눈을 파면 종종 사라지곤 했다 다행히 찾는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진저브레드맨이 있는 장소엔 항상 과자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그러니 또 과자집에 진저브레드맨이 사라졌다면 복도에 과자부스러기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열쇠 이케 이케 이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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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자집갖고 놀아야된다 오 쉐끼야 붕쉐따 아우 아 건물에 들어가선 안된다 반복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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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건물에 들어가선 안된다 어 잘못왔다 한번 더 맞지 뭐 아 이새끼 대기빵하는거 봐 붕쉐따 이 자식아 저 오르골소리는 뭐야 또 문 닫아줘서 고맙고 오르골소리는 또 뭐지 저같은 신종어그런가 얘네 얘네 분위기 잡는다고 쓸데없이 사운드효과 넣는거가 좀 심해졌어요 아주 와 여기도 지금 오르골소리들렸어 야 근데 나 안뛰고 있는데 아 서있는동안에 또 저기 회복 안된다 했지 참 좀 쉬었다 가지 뭐 저기로 갈까 이거 뭔소리에요 이거 이거 오르골괜찮은거죠 이거 저 오르골소리는 뭐야 저와도 궁금해진다 어 어? 잠깐만 이거 함정 함정이래 아 함정이네 어그로였네 어그로였네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네? 뭐야 저거? 이 이스타이건가요 저것도? 왜 쟤는 저거야 안걸려 자식이 저거 케이크에 관심이 없나보구나 뭐지 저거 건드려도 되는거야? 뭐지 저거 건드려도 되는거야? 칠팍 끓는 소리 아 근데 궁금하다 저거 먹어볼까? 비도 안오는데 천둥치고 앉았네 쿠키 쿠키 찾는 그걸 이제 시작한거구나 포도맛 진저브레드 나 근데 거기서 아직 파밍 덜 했다고 연고프 여기도 있네 안녕 넌 무슨 머신이 빨간색 딸기 맛 뭐가 쩌쩌쩌쩍쩍쩍 하는데 좋은 소리가 아닌데 와 이거 안걸려? 야 이건 좀 충격인데 교실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거는 대놓고 알면서 이거 안걸린다고? 일단 어차피 안걸린거 물좀 먹을게요 아우씨 이쪽 골 때리네 아이씨 야 이거 요소 찾는 게 뭐 시간이 걸리는 거는 그렇다 쳐요 저 새끼가 문제라니까 저거 봉구랑 했으면은 금방 했지 진짜 연국부와 자전거부의 동시 폐부가 결정되었다 자전거부에서 일하는 일 때문이다 파밍할게 아 여기 깨지는구나 잠시만 그러면은 하나 둘 두개 야 이거 옛날에 그 아 아닌가 아닌가 어 와 이거 좀 힘든데? 와 이거 좀 힘든데? 제 이속 엄청나단 말이야 저거 솔직히 내가 앉아서 걸어가는 속도보다 봉구가 그 수차를 돌 때 그 걷는 속도가 살짝 빠르거든요 내가 기어.. 내가 앉아서 가는 속도에 비해서 살짝 빠른데 쟤는 그냥 뭐 말이 안 나와 내게 두개 구했으니까 지금 두개 남았다 이제 나 지금 무전기 잡음 또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일단 아니고 제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저는 아래층으로 갈게요 아까 보니까 아래층도 떴었는데 여 4층이냐? 어 색깔이 파랗게 변하길래 나 이거 뭐 귀신 그건 줄 알았어 일부러 피했는데 다가가니까 진저브레드맨이더라고 아까 그 연극부에서 본 게 생각나가지고 아 이거 그거구나 자 틀어라 오르골 녹색 민트 맛 야 민트 어? 야 모델 워킹? 와.. 선택지? 친구를 찾고 있어서 그로애를 누가 좋아해요 그로애를 누가 좋아해요 그로애를 누가 좋아해요 어? 야 이게 빨간 마스크네 어 아 이거 이거 안 된다 마스크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면 안 돼 마스크 갈아야지만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정리 좋네 오늘 내 얼굴은 안 봐도 돼 와 야 이쁜데 진짜? 아 이런 이벤트구나 와 미쳤다 야 근데 쟤가 쟤가 더 이쁜데? 와 나 그 뭐지? 다른 귀신이 이제 잡으로는 그런 이벤트는 줄 알았는데 빨간 마스크를 보는 이벤트였구나 나 그래갖고 순전한 좀 견제를 했거든 왜 하필 여기 있냐 초코맛 와 이 동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저거 나 쟤때매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려 내가 지금 3층에 있나 4층에 있나 그러니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저거 저 모델링 잘 뽑았는데? 어 인기 많을 것 같애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막 막 눈나 해 막 이러고 난리하실 것 같애 저거 막 막 뭐지? 주먹 막 아무렇게 나면서 얼굴 보여줘 하다가 막 확 보여주면서 와아악 하고 멘트 다루는 것 같애 어 그럴 것 같애요 지금 선택지 보니까 아 그래도 재밌게 진행했네 어 민트 맛 열쇠 철창 열쇠 아 드디어 여기 벗어난다 목의 열쇠구나 저거 어 뭐야 어 이벤트 씬이네 일단 이거부터 보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 어 저 사람 또 누구야 선생님인가? 강서현? 강서현? 누군데 근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강서현? 하 일단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따로 뭐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데이의 진행 방식을 좀 알긴 알지만 제작사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퍼들 요소를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좀 힘들어 할 때 제가 도움을 좀 받는 걸로 하고 스토리는 어차피 봐야 되는 거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빨간 마스크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거를 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랜덤이죠? 그 마주칠 수 있는 조건이 들었다가 이게 나오는 그런 저기밖에 안 했는데 랜덤이겠죠 저거? 아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니 아니 그 빨간 마스크를 만나는 이벤트가 그거 딱 한 번이에요? 아까 그게? 아까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랜덤으로 뭐 몇 번 만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아... 아쉽다 이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네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모델링이 잘 뽑혀갖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갖고 더 보고 싶다 더 보고 싶다 근데 한 번밖에 못 보잖아 아쉬워가지고 인기 많을만 하네 다른 멘트 그러니까요 다른 멘트도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얘 일로 오나? 얘가 웃긴 게 저 주황계단에서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슬금슬금 걸어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뛰어 올라오더라구요 저거? 잠깐만 쟤 저 안에 어떻게 가있어? 뭐야? 교실 안에 있나? 아닌데? 계단에 있나? 계단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운드 위치가 되게 애매하다 제가 아까 이렇게 걸어 들어갔을 때 사운드가 저기서 들렸거든요 여기 내 안에 벌써 들어간 줄 알고 얘 쟤 뭐야? 이러고 혹시 몰라서 뒤로 뺐는데 한 이 정도 오니까 위에서 들려 위칭이 있나? 다시 올라다봤는데 소리가 또 앞으로 가네? 그러면은 저기는 갈 리가 없고 계단에 있는 게 맞는데 이 새끼가 방풀은 진짜 잘해 방송 키지 말고 할라나봐 니 몇 자리 좀 알아봐 줄까?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쫓길 때마다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 미치겠어 아주 이것 때문에 이거 목에 패 조각 이거 꽂자마자 바로 스토리 연출나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생각엔 안될 것 같고 뭐야 그냥 가네? 저 멍청한 새끼 저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쟤 그럼 또 일로 올 거란 말이지 가자 내가 먼저 진행해야지 자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강당인 줄 알았네 여기 어디지 아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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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당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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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하다 쟤 여기 올 거 아니야 어 하이 내 생각에 얘네 안보고 있을 때 날 쳐다보거나 따라오거나 할 것 같은데 화해 조각을 꽂는 건가 화해 조각을 꽂는 건가 팔다리를 찾는 거네 오우 씨잇 어 막 쫓아오는데 호울리 씨잇 나도 마네킹인 척 아니면 이거 제한시간 있나? 어 야 막혔어 어어 막혔어 오호오오오 이 새끼야 사람인데 그냥 뛰어가면 되지 뭘 이런 걸 어 안되네 설마 너도 어 꽂이면 씨 한 대씩 막고 쫓기는구나 너는 너도 얘도 아니고 이건 아니겠지 이것도 아니고 너도 와야 이거 뭐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까 이거? 어 빗나갔죠 야 이 모델들 워킹부터가 아주 달라 아야야야야 하하하하 야 이거 넌 뭔데 네 얼굴을 세상에 까발렸다 이 자식아 야 이건 아니지 열심히 오고 있지 어 천천히 빨리 뛰어 뭐야 서유리 서유리 성호님이랑 같이 다니다네 네 선배는 학교엔 어쩐 일이세요? 음 뭐 볼일이 있어서 넌 학교에 왜 왔니? 진짜 서유리 성호님이 이거 하신 거 아니겠지? 정수진이 함께 휘말려서요 아아 정수진 정수진 조심해 정수진이 성호를 죽였다는 성호 성화? 아아 난 진짜라고 생각하거든 거기 지금 짭쇠가 있는데 거기 지금 짭쇠가 있는데 나도 가도 되겠지? 아아 아 그럼 그 빨간 빨간 마스크는 괴담이라서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그냥 한 번 딱 나오고 끝인 거네 아 좀 시끄럽다 정수씨 있었으면 그거 몇 번 이러고 찾았는데 너는 뭐야 그것도 없으면서 니가 정숙씨야 뭐야 니가 정숙씨야 뭐야 요렇게 파치별로 있는 애들은 아닐 거고 그쵸? 흠 흠 흠 흠 흠 음 이런 애들은 전혀 아니고 흠 흠 이렇게 떠있는 애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건데 흠 흠 흠 흠 근데 얘네 뭐 무섭진 않다 그래도 흠 흠 잠깐만 몸 색깔을 좀 봐봐야겠는데 흠 흠 흠 흠 흠 피가 묻어있는 거는 관계가 있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팔이 왜 요거요? 요거? 팔.. 팔 피 묻은 거? 어디 어떤 거였지? 얘네는 아니죠? 얘네는 아니죠? 팔에 피 묻은게 얘네 중에 팔에 피 묻은 애들 말하는거죠?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어... 아 이거 이거 저기 저기 국가적 역사 이 문제 때문에 차단이 됐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해볼게요가 아니지 에 관련 없는 얘기니까 허라고 하겠습니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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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그래서 때리는데? 이번에는 다리? 이번에는 다리?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없네 어 여기도 내려갈 수 있구나 아 길이 또 있네? 오오오 이리 와볼래? 어 와 얘는 되게 깨끗하네 어 머리 아이야! 어 잠깐만 막타는 길이 있는데? 아 여기 기단이다 오케이 머리 맞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리 다리 피 묻은 놈 내 다리네아 얘도 아니고 걷는 게 참 신기하게 걷는구나 너네 걷는 게 참 신기하게 걷는구나 너네 너네 다리 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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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 버릴 것 같으니까 조심해 누구 다리지? 얘는 못 떼고 얘는 못 떼고 와 이거 하반시는 다 비슷비슷하네 핀 묻은 게 핀 묻은 게 응 안 돼 다리 애매하다 자 포즈는 일단 똑같으니까 다를 게 없고 와 다리가 좀 힘들긴 하네 이거 뭘 데려가야 되냐 아 이거다 와 어 잠깐만 길이 어디야 어어어 길막했어 길막하스마 길막했어 지금 비매놔야 그거 됐다 자 그거 내놔 가자 어 아 다 사라졌구나 오케이 니가 나 살렸다 그래 수고했고 수고했고 이 새끼 이거 깨자마자 또 오네 이거 자 그러면은 아 여기가 촬영실이구나 수강당이 아니고 네 네 팹 들었어요 여기에 잠깐만 여기 불이지? 어 그러면은 그거 어디라? 자전거부 자전거부 연극부 연극부인가 자전거부인가 이쪽 어디 있지? 어 거기로 갖다 꽂으면 되겠죠 뭐 증발하네 애가 없어 교실에 들어갔으면 교실 문이 열려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와 이거 아니 증발을 시킬거면은 이속에라도 좀 떨구든가 이게 뭐야 저러고 또 없어졌어 여기가 4층 일단 위치는 기억하는데 4층인지 3층인지는 잘 모르니까 어 만일을 대비해서 그냥 돌아가는 걸 할게요 아까 갈라니까 무전소리 들려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있어서 여긴 왜 열려있냐 여기도 순찰 돌았나? 아 요거 꼭 끊는 것만 하고 끝내야겠다 시간이 늦었다 지금 3시 아 가는 걸 수도 있어 기다려보자 오케이 좋아 아니야 아직 모른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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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동하는 건 겁나 빨라 하여튼 이동하는 건 겁나 빨라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그러고 보니 지도를 볼 필요가 없구나 참 저기도 열려있네 차라리 여기서 여기서 꽂는 데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뭐야 아니 쟤 저기만 고정해 다녀? 이게 무슨 일이야 쟤를 끌고 와야겠는데 또 증발했어 또 증발했어 안 들리는데 들리는데 가는 건가 보다 가는 건가 보다 응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괜찮아 오네 오네 너가 벌써 들어왔잖아 지금 짜식이 말이야 내려가는 거지? 아 미치겠네 진짜 좀 진행하려고 하면 쟤 때문에 또 못하고 설마 이게 지금 미칭에서 나는 소리는 아닐 것 같거든요 잠깐만 쟤 왠지 교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 여기 있네 얘 저 얘 지금 텐트 캠핑하고 있어요 지금? 캠핑하나요 얘? 와 이건 좀 너무한데 이거 얘네가 시스템 쪽으로 집어넣나? 나 이거 꽂는 것만 하고 좀 끄자 저기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서 한 바퀴 돌자 응 안 아파 그딴 거 한 대 맞아 맞대지 붕셀 꽂는데요 여긴가? 오케이 저 새끼 캠핑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그냥 끼는 게 나아 화해패를 사용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됐어 여기까지 해 아 힘들어 아이고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답한 게임 시작했는데 끝은 봐야죠 그래도 근데 에피소드 2랑 3D 나오면 나 안 살 것 같애 돈 아까워 진짜 아 괜히 산 것 같애 플레이하는 거 좀 보고 살걸 에 아무튼 뭐 오늘은 방송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에 지금 주말이긴 한데 저는 일을 가야 돼가지고 어 저녁 일이기 때문에 어 하게 되면 아마 아침에 할 것 같애요 일단은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지 월요일날 아침에 할 것 같애요 아니야 월요일날 아침에 못하는구나 참 다른 일이 있네 일단은 제가 어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날짜를 좀 다시 봐봐야겠는데 어 일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어 화요일 수요일 저녁때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때 뭐 플레이 타임이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해갖고 깨봅시다 에피소드 1이라도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알려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 하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